반갑습니다. 저는 서울경제TV에서 수익을 말하다를 진행하고 있는 함재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코스피 코스닥이 계속 연을 하락하고 있는데 그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저희는 수익을 말해야 되는 코너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방법을 소개를 하나 해드리고자 합니다. 시장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건강한 조정입니다. 사실은 이제까지 너무나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또 금리 인상을 여러분들 했잖아요. 그렇죠?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감 때문에도 약간 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중에 여러분들 금리 인상 이후에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게 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가 지수는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분명히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코스피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이제는 여러분들 뭘 설명드릴 거냐면 코스피가 무조건 떨어진다고 해서 주식들이 다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코스피는 말 그대로 주가 지수의 평균을 나타낸 거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지수의 평균을 나타낸 거고 그중에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올라가고요. 떨어지는 종목들은 떨어집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일지언정 올라가는 종목들은 올라가고 떨어지는 종목은 떨어져요. 그러면 그 올라가는 종목들의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분석을 하셔야 되고 그 분석을 할 때 그 과거에 여러분들 얼마나 탄력성 있게 올라갔는지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그 정도만 여러분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장 강조하는 그런 주식에서 여러분들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면 바로 거래대금이라는 거죠. 거래대금. 거래량과 일맥승통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메모장을 통해서 간단하게 분석을 해볼 텐데 거래량은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한 주에 100원짜리 거래량이 있죠. 한 주에 100원짜리 거래량이 100만 주가 있고 한 주에 100만 원짜리 거래량이 100만 주가 있다면 똑같은 100만 주라고 해도 여러분들 당연히 한 주에 100만 원인 그런 거래량이 터진 게 훨씬 더 그 종목의 사이즈가 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을 분석할 때는 거래량보다는 거래대금을 조금 중요시하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여러분들 거래대금이 기본적으로 500억 이상 터진 종목들이 이제 굉장히 좀 시장을 주도했었는데 요즘에는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다 보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1000억 정도를 여러분들 제가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최근에 40일 기준으로 40일 기준으로 1000억 정도 하루 이상 상승으로 터졌던 그런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최근에 40일 기준으로 1000억 정도 하루 이상 상승으로 터졌던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특징주입니다. 특징주 자 특징주가 뭐냐면 여러분들 특별히 이 종목이 올라갔던 것에 대해서 신문사가 분석을 합니다. 자 이 종목이 왜 올라갔을까? 예를 들어서 줄기세포 관련된 그런 종목이라고 한다면 이 회사가 임상 3상이든 2상이든 특정 기술을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특허를 받아서 갑자기 급등이 나왔다 이런 것들이 있죠. 확실하게 이 종목이 왜 올라갔는지 왜 떨어졌는지 분석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특징주라고 여러분들 무조건 여러분들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특징주도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기사가 많이 읽혀지게끔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이제 내용이 별로 사실 없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용이 좀 알찬 종목의 특징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분석을 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일단은 일봉상 그렇죠? 일봉상 일봉상 정배열인 상태여야 됩니다. 일봉상 정배열 자 일봉상 정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61선 혹은 121선이 121선이 정배열인 상태 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종목 안에서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 뭐냐면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하게 뭐냐면 자 1년 동안 자 1년 동안 1년이면 영업일 기준 240이죠. 그렇죠? 자 1년 동안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1년 동안 최근에 1천억 이상 터졌던 그런 흔적들 없는 종목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천억 정도 터진 종목들의 분석을 해봤을 때 과거에 예를 들어서 거래대금이 2천억 3천억 터지고 나서 몇 달 뒤에 천억 터진 건 사실 그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천억 이상 터졌다 하더라도 과거에 매몰대가 많이 없는지 그리고 매몰대를 완전히 소화시켰는지 이 네 가지 종목들을 여러분들 네 가지 섹터를 여러분들 좀 보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종목들이 지금 현재 하락장애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제가 조건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기간 내 거래대금 영봉전 40봉 이내 거래대금 10만 이상 10만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100만이기 때문에 천억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총액은 여러분들 100억 이상 1조 이하로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1조 이상인 것들은 사실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더 빨리 올라가고 빨리 떨어지는 종목들이 바로 이제 시가총액 1조 미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포인트만 잘 잡아서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들을 좀 분석을 해볼 텐데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제 이노대비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노대비라는 종목이 오늘 좀 5.81% 정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거래대금이 이제 이거는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러니까 6월 18일 날 신규 상장을 했고요. 시가를 지금 회복을 한 상태에서 1차적으로 거래대금이 7월달 7월달에 1350억 정도 그렇죠? 자 7월 20일 날 1350억 정도의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차 슈팅을 한번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을 지금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21선 위로 올라타면서 본격적인 상승을 노려볼 그런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거래대금이 지금 1350억 정도 터졌던 그런 날짜가 바로 7월 21일인데 7월 21일인데 자 이 부분에서의 매물대 있죠. 여기에 매물대 시가와 고가를 이었던 매물대 여기를 뚫지 못했습니다. 뚫지 못했다는 얘기는 여기에 여러분들 많이 가담했던 그런 주포들이나 아니면 투자자분들의 그런 아직까지는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9월 15일 날 다시 상한가 마감한 이후에 다시 한번 안착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제 인호대비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거래대금이 다시 한번 9월 15일 날 630억 정도 터졌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6일 날 1400억 정도 터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거래대금이 약간 말라있는 상태인데 자 이런 종목이 이제 본격적인 3차 파동의 그런 시작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일단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어디까지 올라갈지 보려면 일단 여러분들 트레이딩 뷰를 조금 저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면서 피보나치를 여러분들 다 분석을 좀 해야 돼요. 피보나치를 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시만요. 이거를 좀 보고 자 일단 여러분들 피보나치 되돌림을 좀 여러분들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호대비라는 종목이 현재 1봉상으로 분석했을 때 자 1봉상으로 분석했을 때 이렇게 지금 나와있는 상태죠. 이렇게 거래대금이 천억 정도 터지고 나서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데 자 이거를 1차 파동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본격적인 3차 파동의 시작점이라고 본다면 피보나치를 이렇게 한번 이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서 자 전고점 그러니까 맨고점이 지금 33,150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3차 파동이 본격적으로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44,35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략한 앞으로 75%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인호대비라는 종목이 성공적으로 올라간다면 자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요. 여러분 홀로그램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홀로그램. 홀로그램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영상. 영상이 3D로 그렇죠?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다 보이는 그런 기술이 말이죠. 홀로그램 기술인데 이 인호대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최근에 많이 핫했던 메타버스 관련해서 메타버스와 이제 홀로그램이 약간 결합된 그런 본격적인 홀로그램을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자 근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홀로렌즈2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약간 고가의 장비가 해도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메타버스를 활용한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여러분들 소통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기업들 아니면 공기업들 심지어는 일반 교육의 현장에서 메타버스를 이제 쉽게 볼 수가 있는 그런 그런 상태가 됐다. 근데 이제 인호대비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에서 홀로렌즈에 들어가는 그런 홀로렌즈를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홀로렌즈에 관련된 수요가 폭발한다고 한다면 이 종목도 메타버스 테마와 같이 그죠? 홀로렌즈 테마까지 같이 엮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인호대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가라고 판단하거든요. 24,600원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조금씩 사보시면 제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3차 파동이 올라간다고 하면 일단 일반적으로는 44,350원까지 올라가서 있고 이 자리가 뚫리면 6만 2,550원까지 이게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있어 보입니다.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호대비라는 종목도 같이 한번 봐봤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분석을 해볼 건데 일단은 거래대금이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같이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종목이 역배열인 종목들은 일단 웬만하면 제가 제외를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T 이 종목도 이미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라서 좀 제가 빼도록 할 거고요. 하나 마이크론 이 종목들도 제가 보기에는 한번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이것도 패스를 좀 하도록 할 거고